오늘의 설교 제목 은혜, 믿음, 사명 이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38년 전에 정말 미하고 부족한 저와 몇 분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의 44장이 말씀을 개척돼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야곱이고 여러분 선택해 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고 신혜가 어리게 하고 또 나의 영을 주고 이런 정말 회복에 좋은 말씀이 이사의 44장의 말씀이 됩니다 정말 제가 아마 장태에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오 5시에 그런 시간에 저같이 부족한 장태에 놀고 있는 그 심정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오후 5시까지 날릴꾼이 장태에 놀고 있었을 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저는 아무 놀고 있는 사람 아무 부족한 사람 저는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좋은 멘토를 만나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집사가 갑자기 언급결에 다 망하고 불순종했고 매맞고 신학교 가서 야간 신학 3개월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어디서 나 좀 불러주나 하고 교육전사 좀 써주나 농촌께 아무리 약한 교회라도 오락하면 가겠는데 저를 오락한 데가 없어요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누가 신학교 한 학기 다닌 사람을 나를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렇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최하게 된 것이 솔직히 말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한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락한 데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솔직히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만 있으면 갔죠 아무 준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개최을 해요 그런 실력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집사가 어떻게 개최을 해요 그런데 화순의 모 교회에서 저를 오락해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왜냐하면 달빵 생활하면서 쌀이 떨어지고 또 매달 월세 2만원이 굉장히 부담돼요 금방 한 달 돌아와요 월세가 그러니까 쫓기는 마음인데 학교는 등록금도 없고 올라가고 한 학기 다니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더 못 가요 이제 여름방학 내려와가지고 가도 못해 돈도 없고 갈 데 놓고 아무것도 쌀이 떨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절박하죠 그런데 한 30명 농촌 교회가 아는 장노님이 소개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제가 자랑했어요 그 동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오락한 데가 있다고 나도 오락한 데가 있다고 그때 뭐 기쁜지 아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달에 12만원 살에 한 말 다 때 쌀을 준다고 해서 한 말 다 때 쌀이 들어오고 12만원 받으면 이제 가족들과 굶지는 않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삿짐을 실으러 온다고 해서 다 이삿짐 싸놓고 여러분 성경학교 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그 날짜만 기다렸는데 모의컷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낚시문 마음감을 해서 같이 기도다닌 집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제가 선물도 받아먹고 간다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집사님 제가 서울 신학생이라고 호신대생 쓴다고 저를 안 쓴답니다 그때 그분이 그래요 박준사님 그 말 듣고 정말 개척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차례할 때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전혀 가진 것도 없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개척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두 가정에 가정집에서 교회 이름도 전혀 없고 그냥 집이니까 십자가도 없고 선구도 없고 그냥 방에서 예배 드린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어제 이것을 뭘 느꼈냐면 아 그러면 그때 개척할 때 그분이 나를 도와야 되잖아요 날마다 철학할 때 산에 같이 가고 때로는 이제 우리 산모 같이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몇몇씩 같이 기도팀여요 1년 이상 나를 도와주고 했던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한 분이 또 개척을 자기 딸의 말 듣고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개척 멤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분도 교회에 지금 떠갖고 다닌 상태예요 어느 교회 적은 다니지만 그런데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습니까 개척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세 가지 것 때문에 안 돼요 첫째요 이제 신학생이 서울도 다니면서 월요일 갖고 토요일 나오는데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빚는데 서울에서 다니는 신학생 여기서 광주도 아니고 되겠냐고 둘째 돈이 하나도 없다고 셋째 애기를 셋이나 나갔고 그때 딸 셋 나갔고 있는데 그때 딸 셋 남으면 방도 안 줘요 아주 지금은 아이들 많이 낳으면 그런데 그때는요 참 그렇게 푸대접받아요 어디가 방도 새빵도 없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여기서 나는 깜짝이야 그러면 자기가 환상 보고 딸이 환상 보고 개척 얘기한 양반이 자기는 안 오시더라고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환상 꿈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과 또 다르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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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분이 바로 옆에 교회에 세워져서 그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라이벌 교회가 되는데 우리에게 일곱 명일 때 애험받아가지고 두 명 가버리고 우리에게는 다섯 명 갖고 쓰러질까 말까 근데 그분은 또 그쪽과 갖고 그분 목사 신복이 돼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한 동네에 한 삼십 가원 앞에 가죠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한 동네에 교회 두 개 있으면 쓰겠냐고 늦게 온 교회가 두 달이면 늦게 온 교회가 우리 조그만 교회니까 없어진다고 소문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자가래 어디로 이쪽 상무 국민학교 쪽 앞에 이쪽에 그렇게 가래요 그때 심정은 아십니까 내가 신복 1년 동안 철아다지니고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한 삼가에 복은 분이 이제 그쪽과 갖고 신복돼가지고 저를 그쪽 이사가라고 쫓아내더라고요 그때 그 쓰라른 심정이요 당해해 본 사람만 알아요 나는 처음부터 목사의 훈련을 혹도가 받았네 그때 말도 못해 그때 그분이 몸이 아프다 나한테도 기도 받으러 왔어요 교회는 그것도 아니면서 기도해줬죠 그때는 막 축사 귀신이 막 그런 귀신이 나와서 근데 어떻게 막 나를 시험을 준 분이 귀신이 나와서 그래요 인격자 귀신이 나한테 인격자래 그렇게 시험을 줬대요 자기가 중간에서 어? 나 귀신이 나한테 인격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 인격자를 좀 생각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어 나중에 우리가 왔어요 와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잘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인내가 결심해져요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했더니 결국 오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사 갔으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팔아벌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왕 조금 얘기하면 그분이 그분을 열심히 하다가 떠났어요 왜 떠났냐 내가 내가 지명해보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그분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는 깊이 생각 안하고 그 수술을 썼고 방금 얘기 써버렸어요 책에 나와요 그분 얘기가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창피한 거야 결국은 꺼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더라도 베드로도 세 번도 부인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상황은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배신 왔다가 다 할 수 있고 별거 다 해 그쪽 가버리고 나 쫓아내려고 막 시험 들면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더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했다고 여기 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못 견뎌 뭐 한다고 창피해 부끄러워 그러니까 싹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식일교로 갔더라고요 참 맘 아퍼요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가 저는 가만히 기도 한상 꿈도 좋아하면서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10시 정말 말씀으로 다시 목기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인데 정말 개척하면서 금년에 1년 이내에 100명 모이고 그리고 10년 이내에 광주에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다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음이 안 나왔어요 웃음이 안 나와 믿어지니까 정말 나는 웃을까 정말 믿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박영무 총과조 그 사건을 통해서 한다면 세계 영혼권 숫자는 절대로 보조하지 않고 우리에게 출신 목회자가 한 200명 나왔다는 놀라운 광주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신학도 가고 또 선교를 했고 어쨌든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60% 선교 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자 그때 아마 90년도 같아요 그 당시 한 700만원 800만원 1년 헌금이 나오면서 50개 60개 농어천교에 돕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결단했어요 60% 무조건 그 흑입사한테 얘기하니까 흑입사가 안됩니다 목사님 지금도 빚있고 이렇게 하기도 헌데 뭔 60% 내년부터 선교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물길을 걸읍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한테 옆에 전수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물길을 걸었지 않는데 공중이 그래도 안돼 공중이 물길이나 공중이라 비스던데 그래도 물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공중이 안돼 그렇죠 근데 그리고 91년도 1월부터 무조건 60% 제가 1월 말에 전화했어요 집사님 1500만원쯤은 나왔죠 그래야 돼 왜냐하면 600은 살림해야 되고 목사님 2140만 나왔습니다 근데 2월 3월 계속 올라왔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700이 2100으로 그렇게 올라요 성도가 2배 3배 는 것도 아니고 12월이 1월이고 한 달 사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돼 정말 기적이 났어요 성도가 복이 왔고 역사가 나고 그래서 물결이 나고 천에서 2004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공중이를 걸었다 했어요 물결이 공중이를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건데 96년도 이 땅을 사놓고 2004에 경매 유기의 딱 4개월 연체 CGP에서요 그 당시 감사한 게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세 가지 값만 합시다 회의는 합니다 재직에서 돈 얘기 안겠다 아예 그냥 그리고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밤에 30명 40명 매일 철회가 나와 12일 철회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신입회 한 명씩 전도 근데 한 달에 100명씩 전도가 되고 헌금이 막 뛰고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사명 얘기입니다 은혜의 믿음은 좋아요 은혜의 믿음 얘기만 사명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쓰겠죠 부담되지 않은 사명 얘기하면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요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자 고레스 왕 20세 기품에 대한 일기를 네가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자 강물을 마르게 기품은 물을 마르게 한다는 것은 홍해 바다로 연상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를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강물을 마르라 아니 홍해 바다 놔두고 홍해 바다 놔두고 좀 건너봐 그게 오늘 우리나라 홍해 바다가 있어요 지금 교계에 나라적으로 홍해 바다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되어야 돼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목자라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에루살렘은 중건되고 성전은 기초가 세워지리라 자 개척을 때 성전 기초가 세워진다 말씀이 오니까 너무 기쁘고 하나 쓰겠다 저는 사명으로 한 것이 믿음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 자일에 성교를 보냈는데 신학교를 세울 때 약 한 1억 정도 20년 전에 1억이면 큰 돈 그 나라 돈 50억이 돼가지고 학교 세워 지금 4천명 신학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받으셔가지고 우리는 빚있어도 막 성교를 하니까 그런데 내가 광해와 사모의 생수를 못 내겠느냐 두 번 그러셔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백만개 주세요 백만개 10억 예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에스노를 안 하시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제목이에요 완전히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다 하고 사랑 테스트인데 장애인 거지를 붙여주고 깨안아주고 합격했는데 백제만이다 저는 사실 그런 정도 사랑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으로 뛴 것이 2013년 부산 반대집회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참 50대 50대 나라지는데 그거 대표급으로 제가 설교할 능력도 없고 그런 사이즈 교회도 아닙니다 수만 명 모인 교회들 많아요 총회장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것들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문명히 세웠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게 2013년 5월 어느 날 저녁 여기서 기도했어요 철화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김상훈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불교가 공헌했다고 WC 위치하고 이러고요 저는 아마 땅사고 건축을 위해서 교회 부흥해서 철화를 한다고 했지 제가 WC 가입 인구가 전세계 5억 9천 우리나라 인구가 10배예요 전세계 엄청난 기구인데 국가도 마음대로 모든 것을 UN에서 다 잃어가는 것을 그래 네가 WC 반대하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없어지냐 그것 때문에 합동 통합 교당이 나눠졌는데 저 알죠 속상하니까 기도해요 속상해요 아무것도 나 혼자 여기서 엎드려 기도한다고 누가 날 알아주고 뭐 어쩐다고 그래서 어쩐다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속상해가지고 밤새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의 감동이 기도회를 만들어라 해서 그 기도회에 만든 결과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설교 끝나고 3일 동안 쓰러졌을 때 마귀를 보여줬고 다 때려 죽이고 이겼고 그리고 10일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에서 병원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100만 개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달라고만 했지 그 100만 개 응답 받으신 분 오은수 장노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양립교의 장노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는데 얘기를 뭐 길게 할 시간이 없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오은수 장노 100만 개의 교위를 믿고 기뻐했다 지금부터 본다 둘째 나는 천상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정말 보호자는 못 봤지만 황금옷을 입고 보호자 앞에 서술 엎드려 있는 금옷을 보여줬는데 그때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100만 개 얘기면 또 시험 들어버려요 말 다해서 무슨 100만 개 그런 얘기가 더 힘들어요 더 어렵대요 그래 숫자로 하지 말고 상징으로도 봐라 100만 개 성교사 파손 운동도 있고 그냥 전 세계 복음하자는 그것을 받으면 되지 그것이 어쩐다고 그래 기도한 건 잘못입니까 하나님도 예수는 완전하라고 그랬지 저는 완전하라고 노력할 뿐이지요 기도하고 예수인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공상과 비전은 달라요 공상은 아무 노력 안 해요 저는 굉장히 노력파예요 정말 열정으로 지금까지 더 힘쓰고 예수고 예수고 어떻게 달려오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할 건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작년 국악음식도 세 번을 하려고 한 거 아니예요 한 번을 하겠는데 8월 15일 오 목요일이네 10월 15일 목요일이네 아이고 또 목요일이네 그 목요일이란 것 때문에 불이 흩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번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시기고 나라도 중요한 시기예요 영적인 얘기는 끝도가도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물론 믿음도 없고 못받겨 죽지도 않을게 평환도 없고 허둥거리고 시행착오도 많고 제가 배 같으면 배 멀미를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배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배 멀미가 힘드니까 지금도 얼마나 대면 비대면 때문에 공격받고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좀 평안히 좀 놔두시자고 그런데 저는 내 안에 성량의 역사라고 믿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야 다 믿음이 있고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대학부 생활도 못해봤고 군대 세례받았고 그리고 늦게 언급계를 신학해갖고 부목사 전도사 생활 해본 적도 없어 남은 교회에서 그래서 오직 신유능력 달라고 병 고치게 하더라고 밤새 처리하고 그 병만 고치면 쓰겠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은사 병 고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말씀해서 인격 변하거나 제자훈련이 되어야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능력 목표가 한 게 있어요 은사 목표가 한 게 있어요 한상 보신 그분도 안 왔잖아요 나중에 왔잖아요 한상 꿈이 필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요 내 이웃을 내 분이 사랑하고 십자가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옳은 손으로 예수님 모르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내면의 거룩한 변화 은사는 외적이고 열매는 내적인데 내 안에 성략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러면서 온유 겸손하면서 인격의 삶 이제 금년도부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회복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복운동 한다고 지금 국가적으로 하면서 지금의 한국계의 본질 회복이 됐다 왜요 제가 실패되었고 연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요 지금도 연계는 무서운 거다 자신이 없어요 보고 들어도 저도 보고 들어도 막았는데 그것이 다 됐냐고요 됐냐고 그런데 그것이 그러나 그 비위 좀 붙잡고 그걸 싸우면서 내가 다시 깨달았어요 넘어져봤고 실패해봤고 내가 잘못한 성도 떠나봤고 내가 원인이 의뢰가 있을까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고 넘어졌을 때 나를 돌아보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내가 발전하고 성숙하게 됐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배워요 내가 잘 배워가지고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할 말은 말은 애여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좀 눈 뜰만 하니까 세월 다 보냈어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지금도 아직도 헤매요 그런데 아 어느 목사님과 통하면 똑같은 얘기하더라고 그렇구나 다 그렇구나 처음에 한 10년 할 때는 내가 굉장히 잘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교만하고 까불었어요 그런데 너무 뭘 모르고 있구나 이제는 정말 연약한 사람 정말 눈물 좀 닦아주고 내가 같이 좀 물어줄 수 싶은데 실제 말만 해도 그런 사랑도 없어요 정말 하나나 다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지금 시대에는 신망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 정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나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나는 분명히 하나의 주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앞봐야 할 것만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의 주인에 제가 오늘의 주인은 우리 교회에 빠져 skulle 합시다 우리 교회에 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